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데 다른 학원에 비해서 수강료가 비싼 편이에요 그래? 학생들이 몰려서 그런가? 그런 면도 있고 오프라인 강좌 수강생들에게도 집에서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의무적으로 수강 신청하도록 하거든요 그래? 온라인 강좌도 들을만해? 네, 하지만 온라인 강좌 중에는 수학이 없어서 굳이 제가 수강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 오프라인 강좌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야 하니? 아예 패키지로 묶어서 수강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좌 하나만 단독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 중 끼어 팔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끼어 팔기요? 응, 별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동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중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끼어 팔기라고 해 예전에 한 학원이 비슷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죠 그렇죠, 서로 연관이 없는 별개의 강의를 강제로 동반 구입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학원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학원은 이렇게 끼어 팔기 행위를 해도 학생들이 할 수 없이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친구들이 다 불만이 있지만 할 수 없이 수강 신청을 하곤 해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 후에 신청하도록 하죠 그래, 만약 학원 측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끼어 팔기 행위를 하는 게 맞다면 학원 측의 말에서 각 강제를 따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 같구나 수고했다, 어서 씻고 와, 저녁 먹자 네